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2부는 차영석 팀장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3분, 2019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6층 건물 내 5층 만나보겠습니다. 방 1개, 거실,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1억 9천 5백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전세 시엔 보증금 1억 6천 6백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천 9백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2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산 금액 1억 1천만 원 활용할 때 실투자금 6천 5백만 원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부의 기대감을 아주 확 끌어올리는 지역이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강남의 투자처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강남에도 정말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팀장님이 논현동을 항상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강남 하면 제일 중심지라고 하면 역삼동과 논현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논현동 하면 그만큼 젊은 층들, 가구거리라든지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이 논현동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다 보시면 7호선 합동역까지도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언주역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언주역은 차병원이 있는 사거리가 바로 언주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병원 하면 아마 산부인과로 가장 유명한 그런 병원인데 그래서 이 차병원에서는 3교대 근무자들이 많습니다. 새벽에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조무사분들이 이 병원에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현동은 차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매물 같은 경우에는 업무 밀집 지역인 테헤란노와 강남대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의 주거지역으로 매우 인기가 높은데요. 주변에는 논현동 먹자 골목과 가구 거리 등 지금 거리에 두고 있어서 서비스업 종사자분들과 젊은 층의 주거지역으로는 정말 손꼽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좀 개발 호재가 많아서 미래 가치 또한 상당히 높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봄매물지 인근에는 코엑스, 현대, 롯데백화점 등 쇼핑몰들이 질비하며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강남의 파락군들이 모여 있어서 주변 인프라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팀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안 그러려고 해도 임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 가장 먼저 듣는데요. 호재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팀장님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삼성동 정도는 예상이 되긴 하는데 다른 호재도 조금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강남 하면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먼저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발맞춰서 더 빨리 완공이 되고 진행되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은 지금 시점으로 약 한 5년 뒤면 정말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강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먼저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강남역에 위치한 롯데 7성 물류센터 부지를 개발 예정에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타운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삼성타운의 약 1.8배 규모에 달하는 부지인데요. 대기업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GBC 개발 사업위를 들 수 있겠는데요. 코엑스에서부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지구 조성 사업인데요. 서울시는 이곳을 국제 업무와 문화산업이 융합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향후 강남권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일환인 영동대로 지하 산업은 기존의 14차로의 영동대로를 도로의 일부는 지하가 되고 지상에는 대형 공원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에는 삼성역을 관통하게 될 GTX A노선과 C노선 등 도시철도 통합 환승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상업시설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봄매물 인근에는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개발이 지금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숙박시설로만 이용하던 것을 이번에는 두 개동으로 업무와 호텔 등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중공은 2021년을 목표로 지금 현재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또한 2021년 1월에 완공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광교에서 강남까지 노선이 신사역까지 1차 연장을 하고 용산까지 2차 연장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봄매물은 이런 개발 호재 반경 2km 내 지금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에 대한 영향을 오롯이 다 받아볼 수 있다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처 그냥 강남의 호재에 전체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GBC나 롯데타운처럼 강남에는 랜드마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건물 만나보겠습니다. 2019년 8월이면 곧 저희가 완성된 거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다 외관은 다 왕선이 다 됐고 지금 현재 내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논현동은 강남대로와 테헤란노의 많은 직장인 수요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뭐니뭐니 해도 역세권의 위치에 있어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과 공실 걱정 없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젊은 층을 겨냥해서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특징입니다. 바닥에는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천장에는 무드 등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당연히 풀옵션으로 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 CCTV와 내진 설계까지 작지만 강하게 탄탄하게 지어져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들어볼게요. 팀장님 강남은 누구나 살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한번 입성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강남하면 좀 이제 너무나 높은 금액 때문에 투자처를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현재 강남 지역의 투룸 신축 다세대 주택이 금액대가 약 4억에서 4억 5천만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물건은 1.5룸인데도 불구하고 2억도 안 되는 1억 9천 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강남에 정말 딱 하나 있는 정말 귀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매물을 전세로 논다고 하신다면 전세 보증금 1억 6천 6백만 원이 예상이 되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 9백만 원, 월세 시 6천 5백만 원으로 투자 조건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